거기에다가 프리미엄 사양이 이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를 세상에 슈퍼존버용이면 몇 메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방으로 코튼 레이스 그것도 마치 한 땀 한 땀 코바늘로 뜬 것 같은 이 코튼 레이스를 삐익 둘러들여서 또렷해 보여요. 액자 프레임표로 되게 예뻐요. 진짜 고급스럽게. 고급지고 수작업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레이스 좀만 들어가도 비싼 거 아시죠? 거기에 심지어 양면 가는 지금 이쪽 뒷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쪽은 시어 서커입니다. 워싱 시어 서커, 쿨 시어 서커. 닿자마자 시원한 화학 제품으로 요초를 만든 게 아니라 원살 굵기 짜임으로 조직을 달리했기 때문에 닿자마자 시원하고 쾌적하고 바람끼리 솔솔솔 오랫동안 쓰시고 세탁하셔도 변형 없이 깨끗하게 쓰실 거예요. 진짜 에어리즘 시어 서커라고 해서요. 정말 바람끼리 공기끼리 숭숭숭 뚫려있고 이쪽은 또 뽀송뽀송하게. 그러니까 양쪽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날씨에 따라. 전혀 다르게. 오늘같이 꿉꿉할 때는 시어 서커 쪽으로 딱 해놓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어서 보여지는 컬러. 블루. 정말 이거는요. 파란 대나무를 마치 체크로 엮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너무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의. 누비도요. 충무식 줄누비라고 해서 제일 시원한 누비잖아요. 정말 시어 서커도 시원한데 그 위에 줄누미까지 다 들어가니까 더욱더 시원하고요. 워낙에 쾌적한 그 소재에 양면 사용 가능하고 코튼 레이스까지 다 넣어드렸죠. 이쪽은 시어 서커. 지금 보시는 여기는 뽀송뽀송한 플라넷. 이렇게 두 가지 고급 여름에 비싼 소재가 만나서 솔직히 지금부터 쭉 쓰시기에 시즌 길게 쓰시기에 진짜 좋아요. 양면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가장자리에 네이비 컬러의 코튼 레이스를 삥 사방에 둘러드린 느낌까지 싹 봐주세요. 레이스 값도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코튼 레이스가 얼마나 비싼데요. 너무 예쁘죠. 근사하죠. 완성도를 훨씬 높여드리고 백화점에서도 보시기 어려운 사양이죠. 이런 사양은. 양면에다가 항균에 5단계 워싱까지 해서 진짜 건강하게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고급 스프레드 중에 스프레드죠. 거기다 핑크까지. 아니 스프레드 다 드리는 거고요. 양면 사용이니까 여섯 차에 넣을 게 이 컬러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요즘에 트렌드가 또 체리 모티브잖아요. 역시 예쁘게. 지금 보시는 코튼 레이스 딱 핑크로 톤을 맞춰서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이거 한 장에 몇 만 원 이상 값어치예요. 그럼요. 정말 저희 에어룸에 스프레드 많이 나오지만 가장 프리미엄 사양이 이 스프레드. 가격이 내려가서 저희가 이 가격에 선사해드리는 거지. 원래 이 가격보다 훨씬 비쌌고 그래도 구입하신 분들이 완전 대만족.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뻐요. 지금 보시는 베개 커버도 시어소커와 플란넬, 워싱으로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는 이 블루도요. 레이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시어소커 중에 레이스. 호텔 침장처럼. 그러니까 레이스를 빼놓지 않고 지금 보세요. 세 가지에 다 양면 연출에다가 레이스까지 다 쓴 베개 커버가 단돈, 딸랑, 마모. 앱으로 들어오시면 9,000원만 추가하시면. 어느덧